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열린 뉴욕 동포간담회에서 제외동포청 신설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부터 메나탄의 한 연회장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제외동포청 신설이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제외동포청 설립은 저의 공약이자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뉴욕일원 한인사회 각계인사 200여 명과 박진 외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태용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흰색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고 윤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개 테이블을 일일이 다니면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동포 여러분은 모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전 세계 한인사회의 모범이 됐다며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면서 동포 여러분도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증진은 동포사회 발전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구천 뉴욕 대한체육회장은 내년에 열리는 뉴욕 미주체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가 9월 20일 화요일 뉴욕지 순복음교회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박근재 목사, 목사 부회장의 김동건 목사, 평신도 부회장의 전경협 장로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 박근재 목사와 목사 부회장 김동건 목사는 단독 후보로 출마해 만장일치 추대로 당선됐고, 직전 회기 회계였던 평신도 부회장 정경협 장로도 추대로 선출됐습니다. 박근재 신임 회장은 각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역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이어 내년 호산나 전도대회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이동헌 목사를 강사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운영이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 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등 부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37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을 휘말린 끝에 작년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연방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됐습니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10만 명가량의 신청자들이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투자이민 관련 새 법안이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투자법에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와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특히 일자리가 적은 곳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1일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것입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25에서 2.5%인 기준금리는 3에서 3.25%로 인상됐습니다. 이로써 연방기준금리는 2008년 1월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 유지한 제로금리 시대를 종료했습니다. 이어 5월 0.5%포인트, 6월에는 0.75%포인트, 7월에는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적극 나섰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